햇빛을 안 봐서 그래 햇빛을 이렇게 또 커튼을 이렇게 어둡게 치고 있대 뭐 뭐 드라큘라야? 낮에는 좀 커튼 좀 걷어 형 이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진다니까 그때는 이렇게 좀 광합성을 해야 돼 사람도 왜 정리 아직도 안 했어 이게 정리 다 한 거라고 이거 어디다 놓으려고 다 버려야 돼 형 그거 아까워서 갖고 있잖아 진짜 그냥 짐만 돼 이것도 뭐야 이거 뭘 껴야 돼? 어디 껴야 돼? 이 카드 그러면 기능을 학원에 있는 거야? 버려야 돼 형 아니 막 먹으면 금방 하는 건데 왜 아직 이거 안 해라는데 그릇들은 또 아직도 왜 여기 있대 그리고 형 여기 식물도 좀 있긴 있어야 돼 사람 사는 곳은 식물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생기가 동단했다 그리고 베개는 짝수로 무조건 여러분들은 오늘은